자네가 다시 아가씨 수생 집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네. 회장님께서 수술을 받지 못하시네. 그제야 수술만큼 부정하신 거 기억 안 나시죠. 술 한 번만 하지 말고. 아니, 누구를 해버리니까 이 땅이야? 아, 해당 씨는 우리 수가 있네. 내가 정말 뒤집는 놈들이잖아. 왜 희나 씨가 짐 난 사실은 나보다 허집사가 뭔지 알았냐는 거예요. 아줌마, 여기 혹시 해는 안 왔었어요? 오늘은 희나 씨랑 같이 만날 사람이었구나. 누구야? 우리 고원님이. 가봐야 되겠어, 진짜 미안해. 미안해.